진호 씨, 진호 씨, 진호 씨, 진호 씨! 왜, 왜? 말을 해, 말을! 아휴, 깜짝파는데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? 아, 둘밖에 없는데 누가 들어? 무슨 가져오라고 하면 방가방 사이야, 지금? 아휴, 뭐라는 거야? 눈빛만 봐도 알아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! 네 눈빛은 내가 왜 알아맞춰야 돼요? 아휴, 진짜! 아휴, 됐다! 아휴, 풍선이라 불어요, 풍선이라! 아휴, 진짜! 어머, 봤자 그러면 보고 갔다, 진짜! 아휴, 진짜! 아, 그리고 우리 돈 모아서 선물 사온다며 그거 사왔어? 아, 명품으로 내가 준비했어요! 확실하지? 네! 지금 부장님이십니다, 부장님! 숨어, 숨어! 아, 이거 다독 어디 간 거야, 이거 진짜! 부장님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...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 아, 뭐 하는 거야, 이거 지금! 아니, 이걸 여기다 하면 어떡해! 이거 젊은 줄 알아요? 아, 진짜! 아, 뭐지? 아, 죄송해요! 뭐 하는 거야, 이거! 선물 갖고 와, 선물! 아, 죄송해요! 아, 선물? 예! 아, 뭐야! 누가 봐도 명품이네, 이거! 아, 죄송해요! 아유... 열어봐도 되나? 아, 그럼요! 아, 예! 어머나! 이거 뭐야! 이거! 똥 중에 제일 비싼다는 비똥 아니야! 아, 예! 비똥 했대! 아,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... 아, 저를 모아서 한 거야! 예, 예! 한번 차도 되나? 아, 잠깐만! 어, 뭐야 이거? 잠깐만! 버클은 비똥인데, 띠는 샤넬? 아, 예! 그냥 개짱퉁이네, 이거! 아, 예, 예! 비똥 했대! 그냥 개똥이야, 개똥이야, 개똥! 아, 잠깐만! 아, 이 양반들! 생일은 깔끔하게는 없던 걸로, 알았어? 이 양반들아! 그리고! 앞으로 조심해! 아, 이 자식! 그래도 차야지! 아, 여러분! 무장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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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하는 거야, 지금 이거! 어디서 개짱퉁을 샀어, 진짜! 특퇴게 A급이라고, 이거! 아니, 우리가 40만 원 얻었는데 나머지 돈 어디 갔어? 도시가스비가 밀려가지고 그거 메꿨어요, 내가! 아, 니네 도시가스비를 왜 우리가 안 해! 아니, 저... 진짜 이렇게 할 거야? 내가 미안해,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기! 이따위라고 하면 회사 때려쳐! 나 진짜 같이 일 못하니까 때려치던지 해! 나 진짜 힘 빠진다! 진, 진호 씨! 아니, 나도 내가 일부러 그랬나, 나도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도 오늘 생일인데 왜 태어났니? 왜 태어났니? 빨리 불어! 진짜 왜 그래? 어우, 똥내! 선물이야, 이거 일 잘하라고 주는 거야, 진짜로! 딴 뜻 없다! 이게 뭔데요? 아, 저번에 뭐 현아 뮤직비디오 보고 빨간 립스티 갖고 싶다며 네! 잠깐만... 진호 씨! 혹시 내가 이 리스틱 바르고 현아의 빨개오라도 칠 줄 안았나 봐요? 개똥같은 소리 하면네, 진짜! 엉덩이 발로 차버린단다, 진짜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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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엉덩이를 차! 엉덩이를 차면 새 빨개... 어머...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나래, 나래는 아! 어머, 어머, 어머! 나래는 아! 그러나 하면 변제 아니었어! 소장님, 이리구먼 quet! 내가 너 생일 사진 챙기려고 해! 왜 thoseين 어떤 변이 것도 없다 너도 그대로 야 뭔 소리야, 쪼글쪼글해졌는데 하하하하하 기분이 나쁘려고 한다 상구야 아 얘는 학교 갈 때도 그렇게 웃더니 똑같네 아직도 야 근데 진호는 왜 이렇게 안 오냐? 얘는 맨날 웃겨 야 진호 옛날에 너 좋아했잖아 지금도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뭔 소리야 야 걔 얘기 꺼내줘서 말해 걔 날 왜 좋아해? 얘들아! 아 왜 뭔 소리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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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안타 치사해 안타 왜 그걸 니가 결정해 나 태워줄 생각이 없어 죽긴 애네 너는 왜 이렇게 입술이 섰냐? 응? 나? 응 발로 이거 응? 야 뭐야? 너 지금 도연이 챙겨주는 거야? 야 챙겨주면 뭘 챙겨주면 입술이 그냥 똥 묻은 닭똥집 같아서 그런 거지 뭐 닭똥집도 기분 나쁜데 똥까지 묻어 했으면 뭐야 야 오랜만에 소매기나 하잖아 그래그래 얘꺼 소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? 야 먹자 야 자 건배! 건배! 자 건배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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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자 진짜 통할 것 같다 내가 아 아 야 근데 도연아 왜왜 너 트럼 소리가 왜 이렇게 이쁘냐? 어우 이건 뭐야 어 그래? 예쁘잖아 트럼 소리가 이쁘니? 어 방구 소리는 더 이뻐 아 가만 있어보자 방구 소리 이쁜거 봐라 미친놈 아니냐 얘? 야 너 나 한번 만나볼래? 도연아 근데 얘 요즘 돈 되게 잘 벌어 어허 그래? 응 그래 나 그 진데 한번 만나볼까? 그래 배우 저기 병욱이 돈 잘 벌들아 쟤 어? 저희 구리토평 아이씨 저기 옆에다가 다마스 태워놓고 성인용품 팔잖아 야 아 너 그런 일은 없이 없는 얘기를 했냐 야 너 용품만 팔지 뭐 니가 왜 그걸 사용을 하냐 어? 야 지난번에 있지? 이놈 수갑 차고 다녔어 뭐 그러더니 열쇠 잃어버리더니 그때부터 이제 굶어갖고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야 없는 얘기였어 내가? 어 왜 이렇게 웃어? 수갑 사게? 뭐야? 아이고 뭐? 아 열쇠를 해버렸다고? 야 너 진작 얘기하지 야 야 너네 그나저나 이상준 알지 이상준 야 걔 찌질 얘기 못 하러 해 야 걔도 와 오늘? 찌질이라니 걔 완전 성공했잖아 성공해 봤자지 장난 아니야 얘들아 어? 야 무슨 노래야 어? 아 이상준 돈 돈 돈 돈 돈 돈 돈이 왔어요 돈이 왔어요 야 이걸로 내가 살 테니까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상준아 너는 크면서 국적이 바뀐 것 같다 야 뭔 소리 해 야 도연이 뭐? 도연이 이쁘네 어? 역겨워 싫어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다 먹었으니까 어? 우리 왕게임 한번 하자 어? 야 동창키는 무슨 왕게임을 해 야 동창키는 무슨 왕게임을 해 야 동창키라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 쟤는 저 성인용품바라고? 얘네 해 그냥 해 개인 얘기 하지마 나 이거 제대로 한다 어? 내가 왕인데 오케이 1번이랑 2번이랑 뽀뽀하기 1번 누구야? 나 어? 그러면 2번 누구야? 나 2번인데 오우 뽀뽀해 뽀 jump 뽀 lane 뽀 뽀 뽀 이거 마시게임 안해도 낫지 turned up 아 Bit too 어우 소녀 away 아이 엄마 술 먹지 말랬는데 너 이거 뜯을 줄 알 거면 너 8평 마셔야 돼? 뭐라는 거야? 아 추워! 입이 말라서 그러는데 입에 티임류 좀 넣어줘 돈 닦았어요 이러면 큐카츠, 큐카츠 그거 큐카츠 날래 큐카츠 날래 큐카츠 날래 상준아 어머 죽은 거 아니니? 야 호상이다 야 너 너무 못생겼다 상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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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이야 뭐야 상준아 괜찮아? 귀같이 없어 아까부터 왜 저 친구 다리 봤죠?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사진 찍은 거 아니야 방금?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확인해 봐요 진짜야? 뭐야 기분 나쁘게 안 찍었네 지 목욕탕에서 셀카를 찍었어? 왜 사람을 변태 취급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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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그래요? 왜 사람을 밀어요? 말로 하면 되지? 왜 저래? 야 안 맞은 데가 안 맞았어 야 야 야 공격을 해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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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뭐야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야 맥이 좀 말해 아우 진짜 아우 야 난리야 아우 아우 야 당신 뭐야 사물놀이 꺼져 아우 진짜 뭐 진짜 쳐 뭘 아우 진짜 가자 아유 그냥 가면 어떡해요? 야 이렇게 때려 야 어머 어머 야 야 그러니까 넌 뭐야 애 다니고 그걸 하다가 시비를 걸어 야 너 밀진데 가만히 있냐 그럼? 됐어 내가 부족해지게 병원 가고 가자 아우 야 근데 너 지디 같은 남자 좋아해? 아니 맥시키가 자꾸 지쳐버리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 뭐 나는 약간 편한 스타일이 좋아 친구같이 쩜쩜쩜 아우